아, 하늘 보니까 너무 좋다. 자, 이제 복구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장실 갖고 와. 망설이지 말고 내뿜어요.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모두 내뿜으라고요. 렛잇고. 에이사. 희발, 희발. 핀란드. 어, 봐봐. 여기 봐봐. 연못 있어, 진짜. 정말 핀란드 같지 않습니까? 진짜 핀란드 같다. 핀란드하면 겨울 아닙니까? 겨울 스포츠하면 스키. 스키장을 오늘의 정박지로 정했어. 뭐가 온다. 수조권 차 아니야? 와, 왔다.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잘 떴다. 푸르른 잔디밭에서 회를 떠먹을 줄이야. 아, 나 깜놀했어, 역시. 지금 이거 매운탕 수제비 넣어야지. 핀란드하면 오로라잖아요. 우와! 초등학생으로 그랬어. 대박! 나완아! 나완아! 뭔데? 뭐 이렇게 다 울었는데? 얘기해봐. 뭐야, 왜 다 울어? 왜, 왜 다 울어? 아, 왜 울어? 나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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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완아!